21장.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올이 기부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올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부온 사람을 불러모아 물었다. 기부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무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올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부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부온 사람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올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 했고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올이 살던 기부와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올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올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올의 딸 메라비 무홀라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다섯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부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부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다니 일곱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된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보리수학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주검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오 사올의 첩인 리스바가 한 이 일을 전해듣고 야베스 길루아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올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유해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올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배싼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루아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주검을 거두어왔다. 다윗은 두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일곱 사람의 주검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주검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올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브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자 수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처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고베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북에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고베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엠의 배 짜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기때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